허상관에 식구들이 와서 구수 먹었나요? 생사공정에서 일하는 허상관 말이에요 아버지 저 도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아버지잖아요 허상관은 제 친아버지 아니에요 제 친아버지 집은 여기라고요 저 여기서 살래요 이번엔 제 말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니까 절 데리고 승리 반점에 가서 구수 좀 사주세요 아버지 돈 없으면 병원 가서 빅 팔면 되잖아요 집에는 안 가요 가서 허상관한테 말해주세요 일락이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요 몰라요 어쨌든 집에는 안 갈 거예요 누가 구수 한 거만 사주세요 그럼 제가 집단으로 갈게요 누가 한 거만 사주세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